둘 셋! 라인하스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10월에 저희가 또 유럽고에 가게 되었습니다. 네, 일단 총 10개국을 확인하셨는데요. 10월 13일 스페인을 시작으로 10월 14일 소르투반 10월 15일 영구 10월 17일 그리스 10월 19일 혼날이까지 별 끝이 아니죠? 10월 21일 인스피리아 10월 22일 10월 23일 폴란드 10월 29일 루빈 네, 그리고 10월 29일 프랑스 루빈이들을 만나러 가니까 다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, 티켓은 루비아스 동식 SNS에 준비되었으니 유럽에서 또 만나요! 그럼 유럽에서 봐요! 안녕! See you soon!